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거기에 반석 위에 세운지 모래 위에 세운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은데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반석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왜 순종할 믿음이 없지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순종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어야만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에 부딪혀 있습니까? 딜레마에 빠졌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완벽한 길이 열려져 있어요 예수를 믿은 게 정말 좋은 거죠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답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붙잡고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이런 결단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 많은 분들이 너무 막연해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아주 명하게 말해줘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서서히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된 거예요 내 마음의 심령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그러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결국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요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만 계속 바라보는 것이 내가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주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우리가 태도만 분명히 가지면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 그러면 우리 앞에 그 많던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내 앞길이 정말 시집가는 처녀가 새 삶을 시작하는 것 같은 황홀한 앞길이 열리게 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합니다.